경남을 대표할 역사인물의 1,300여 명이 추천됨에 따라 인물선정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 이에 따라 위원들은 역사인물을 국가지도자와 공직자 등 9개 유형으로 분류해 각 유형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인물심사 및 검증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. 한편 추천인물에 대한 심사는 6개 심사반으로 나누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이후 학기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물검증소위원회에서 별도로 검증하게 됩니다. 기상캐스터